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수능 100일을 앞둬 놓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하는 쌤의 학습 전략 그리고 응원 메시지를 담은 퀘스트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이 퀘스트를 기획할 때는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수능 100일이 남아있으니까 힘내자, 파이팅 뭐 이런 것에 대한 그걸 얘기한 건데 약간 뜬구름 잡아. 그치? 왜냐하면 힘을 내긴 낼 거잖아. 파이팅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고3 친구들 그리고 재수생 친구들한테는 실제로 이제 어떠한 위로의 말도 사실 위로가 되지는 않을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쌤이 이런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 또 이제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야, 긍정의 마인드 나도 갖고 싶지. 그치? 갖고 싶을 건데 한번 30분 앉아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첫 번째는 30분을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 또 이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1, 2분 지나잖아? 그러면 별의별 부정의 생각들이 막 들어와. 그거를 부딪히면서 이겨내고 막 바꾸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100일 동안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하지만 그런 것에 너무 시간을 쏟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내가 이제 숨 쉴 수 있구나. 내가 이거 굶어죽지 않고 다 먹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수능에만 내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구나. 감사하자. 이걸로 끝났어. 됐죠? 이제 고런 마인드는 당연히 기본셋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100일 동안 어떻게 해서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가. 이걸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이번 캐스트에서는 하려고 합니다. 물론 쌤도 명상 좋아해. 긍정의 마인드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100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로 구성을 좀 할 거야. 그럼 제일 먼저 10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의 쓰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써왔는지를 보는 건데 봐. 학생들을 쌤이 두 분류로 나눌 거야. 현재 여러분의 성적이라든지 해가는 이런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끝났어. 이런 학생들은 이 내용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만족했어. 그럼 그대로 쭉 100일 동안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만족스러워. 내가 지금 살아가는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성적이라든지 이게 지금 나한테 썩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러면 변화를 꾀해야 될 거야. 그쵸?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냐 이거지.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파악하는 게 먼저겠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퀘스트는 자기의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패턴에 뭔가 불만족스러운 친구들이 변화를 꾀하기 위해 할 때 필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일 먼저는 요게 자신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100일 내내 저걸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100일이 있으면 앞에 한 5일 정도 요 자기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얘기야. 어차피 공부는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하루가 24시간이잖아. 이 24시간을 그냥 흘러가듯이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0시부터 그다음 0시까지 24시간을 A4 용지에 쫙 기록해보라는 얘기야. 그때 이제 그냥 1시간 단위로 하면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이 또 있어. 해서 자기가 10분 단위로 체크를 하든지 좀 너무 잦잖아. 30분 단위로 체크하시면 돼. 자 요 얘기는요. 쌤의 현장을 듣는 친구들 그러니까 쌤이랑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항상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이걸 하시면 돼. 어떻게 할 거냐면 A4 용지에 24시간을 쭉 체크를 합니다.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그러니까 보통 기상을 한 6시쯤 하잖아. 5시 하는 친구도 있을 테지만 그럼 6시부터 6시, 6시 반 6시 반 7시 7시, 7시 반 7시 반 8시 이렇게 쭉 쓰는 거야. 돼? 해서 이걸 쭉 써서 내가 실제로 몇 시간 자는지 그리고 내가 몇 시간을 공부하는지 내가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 5일만 적어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적어보시면 돼. 그럼 느낌이 어떤지 알아? 여러분 작년 선배들도 해봤고 그 전 선배들도 해봤고 쌤이 이걸 다 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막 이래. 수업 와가지고 막 너무 피곤해. 막 졸아. 눈 막 이렇게 뜨고 있어. 수업을 듣는다? 듣는데 이렇게 들어. 이렇게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냐 하고 내가 이거 적어보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일어나서 밥 먹고 씻다가 학교로 이동. 학교에서 졸고 점심 먹고 졸다가 이동. 수업 시간에 학원 가서 졸다가 잠. 끝이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피곤할 수도 있어. 마인드 자체가 그냥 피곤한 거지. 실제로 자기가 행동한 걸 들여다보면 그 학생들이 깜짝깜짝 놀래. 와 선생님 제가 지금 공부를 별로 안 했었나 봐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밥 먹고 이동. 밥 먹고 이동. 졸다가 밥 먹고 이동. 이런다? 그러다가 잠자기 전에 한 2시간 공부. 그리고 2시간 공부했으니까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스마트폰 1시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봐. 2시간 공부하고 이 피곤함을 풀려고 1시간 스마트폰. 이게 더 피곤해. 그러면 이거를 촘촘하게 한 일주일을 봐봐봐.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었던 것. 그러면 봐. 현역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 있을 거야. 쉬는 시간에 공부해. 일어나지 말고. 진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한 5%의 학생들이 이거를 따라서 하더라고. 때문에 이 5%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5%에 여러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봐봐. 쉬는 시간을 다 촘촘히 모아봐. 점심시간 모아보고. 그냥 쉬는 시간 모아보고. 이동시간 모아보고. 스마트폰 하는 시간 모아보세요. 그러면 실제 자기가 2시간, 3시간 공부하는 건데 이거 모으면 2시간, 3시간 나와. 해서 실제로 쌤이 현장에서도 자는 시간에, 자는 시간 1시간이라도 줄여서 또 공부를 해라. 그래서 3시간 한번 모아봐라. 네가 하루에 3시간 공부하니까 그걸 2배로 한번 늘려보자. 그러면 실제로 하는 친구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 친구들의 성적이 생각보다 잘 올라가. 응? 해서 자기가 불만족스러우면 우선 자기 자신을 좀 파악해보셔. 100일 남았으니까 한 5일 동안 그럼 95일 전까지는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정리해. 그리고 100일, 95일 동안은 그렇게 하시면 돼. 물론 이게 지금 내가 말로 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되게 어려울 거거든.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해낸더라. 해낼 거고. 그럼 그게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쉬는 시간 모으고 점심시간 모으고 이게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잠자는 시간 1시간만이라도 줄여가지고 그걸 덧붙여서 공부해. 지금 여러분이 자는 시간에서 1시간 줄여. 뭐 4시간 자는 친구야. 1시간 줄이면 3시간이지. 100일 동안 3시간 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알겠지? 살아 있을 거고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을 믿고 이걸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뭐 바이오리듬이 중요하다. 몇 시에 자라. 이런 얘기 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빡세게 해. 수능은 바이오리듬 없다. 알겠지? 수능 전날 졸라 긴장돼가지고 잠도 안 오고 이런 데 무슨 바이오리듬이 있어.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의 쓰임을 파악하면서 빡세게 들어가라. 라고 하는 얘기 한 것이고 자, 그 다음 여기 봐. 두 번째 주제는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생명과학에 대한 얘기.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생명과학을 할 때 또 이것도 두 분류가 있어. 만족했어. 그럼 만족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 그런 친구들은 이런 퀘스트 보는 게 아마 그냥 쉬는 느낌으로 보는 걸 거기 때문에 내가 만족스러워. 그냥 가는 거지 뭐. 근데 만약에 좀 불만족스러워. 그리고 성적이 조금 안 돼. 그럴 때 이 퀘스트를 보는 거야. 지금 자, 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불만족스러운 친구들 중에서도 부류가 나뉠 거야.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기본 개념이 됐어. 개념 공부를 했어. 이렇게. 그래서 기본 개념을 공부했고 또 기출 정도를 풀었어. 이렇게. 어느 정도 그냥 풀어본 거야. 한 번 정도 이렇게 풀어본 정도의 느낌. 이런 친구들. 한 35점 40점 45점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걸어. 그런 친구들이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전체 이제 100일이 있잖아. 그러면 우선 11 단위로 10개 단계를 쪼개시면 돼. 세분화로 그럼 내가 이제 11에 대한 얘기를 하자. 자, 이렇게 해서 11 정도의 시즌을 딱딱 10개를 만드는 거야. 해서 쭉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텀 텀 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뭔가 딱딱 만족이 되는 시즌이 있어야 될 거야. 그럼 11을 쪼개서 하나는 11을 가는 거야. 또 다른 하나는 봐. 3일씩으로 쪼갤 거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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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루가 이렇게 남을 거거든. 그럼 봐봐. 총 생명과학에다가 5시간 투자해라. 그렇게 안 하지. 수학 중요하잖아. 국어도 중요해. 영어도 중요하고. 쌤이 과탐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지만 생명과학 말고 다른 과탐도 또 중요해. 니네 두 개씩 볼 거니까. 여기다가만 5시간씩 넣어라. 그렇게 안 해. 여기다가 5시간씩 넣어서 생명과학 1등과 만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치? 그 시간 5시간 이거는 여러분 생명공학자 된다잉.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수능에서 생명과학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수능에서 생명과학을 잘 보려고 하는 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려면 국영수 다 잘 봐야 되고 나머지 과탐도 잘 봐야 돼. 물론 전략적으로 뭐 하나를 버리고 뭐 이렇게 한 두세 개를 하든 할 거긴 하지만. 응? 그럼 우리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30분을 여기다 투자하셔가지고 자 시작할게. 이 30분 동안 여러분 기본 개념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수능특강 개념을 읽든 아니면 교과서를 읽든 아니면 쌤 개념서를 읽든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른 개념서를 읽든 30분 동안 읽어봐. 계속. 막 줄쳐서 공부하는 얘기 아니야. 편하게 막 이렇게 읽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30분 동안 읽는 걸로 해서 열흘을 하면 분명히 생명과학 1 전범위 하나 기본적으로 읽는 건 끝날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게 전범위를 읽을 수 있어. 자 이거는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기본적인 개념 자 기본 개념에다가 플러스 지업적인 내용들을 읽어봐야지. 선생님이 지업을 정리해주기도 할 거거든. 근데 그 지업을 정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만나는 시간이 길지가 않잖아. 그럼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30분 동안 쭉 읽어. 돼? 그리고 여기 이제 3시간씩 쪼개라고 한 거 3일씩 쪼개라고 한 거 이거 잠깐 소개할게. 잘 봐봐. 이 전체 10일 중에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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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루가 남는다 그랬어. 그럼 이 3일이라고 하는 이거는 모의고사를 하나 보는 시간이야. 이해돼? 그럼 여기도 모의고사 여기도 모의고사 여기도 모의고사야. 기출이 돼 있는 친구들은 사설을 보시면 되고 기출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제 기출을 보라고 할 거거든. 어쨌든 그럼 이 내용들을 볼 거다. 그럼 봐. 여기에다가 첫 하루는 30분 동안 해서 시험 봐. 되지? 모의고사 한 1회가 30분이잖아. 그냥 30분 시험 보면 돼. 시험 보고 채점하고 틀린 것만 정리 잠깐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틀린 게 몇 개가 나올 거야.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35점 이상 되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껏해야 3개, 4개 정도 나올 거야. 만약에 1, 3, 4단원에서 기본 내용을 틀렸다고 하면 그거는 이때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고. 돼?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어떤 지업을 내가 몰랐는지 정도 체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킬러 주제가 남을 거잖아. 그러면 이 이틀 동안 이 킬러 4개를 2개씩 2개씩 쪼개서 그 다음 날 하루 동안 킬러 하나 갖고 겁나 공부하는 거야. 돼? 그러면 이 킬러의 유형이 무엇인지 이 킬러 주제가 뭔지 유형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접근법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유형과 접근을 하루에 한두 개씩만 파악하시면 돼. 됐어? 이 30분 할 때 이 당연히 이 앞에 전범위 읽어보는 30분 시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봐라. 새해 3일이 끝나잖아. 그럼 여기 쭉 30분씩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험 보고 킬러 정리 킬러 정리 이렇게 이틀이 가는 거야. 그러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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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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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번이 끝났지. 그러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까먹는단 말이야. 그럼 이거 정리해놓은 것을 이 마지막 1일 동안에 총 킬러들만 정리하시면 돼. 이때 무슨 뭐 세포 소기관이 어떻고 생태계가 어떻고 이런 건 보지 마. 다 됐잖아. 마친 걸 또 뭘 봐. 그럼 넘어가고 이 부분에서는 킬러 주제 뭐 2개씩 틀렸어? 혹은 뭐 3개씩 틀렸어? 다 정리하면 6개에서 9개 언저리가 될 거거든. 그 대충 한 6개에서 9개 6개에서 10개 정도 될 거야. 그럼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 되지. 되냐? 그러면 11텀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전범위가 한번 싹 훑어서 읽어보게 되는 것이고 모의고사 3회분이 풀리는 것이고 모의고사 3회분의 킬러 주제 유형 정리가 되면서 접근법 이런 유형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런 유형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구나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치요? 해서 이게 통상적으로 한 35점 이상 되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해야 될 거야. 35점 정도라고 하는 건 아마 이 기본지업에서도 한두 개 정도 틀릴 것이고 하나 아니면 두 개 이 킬러에서 한 두세 개 틀릴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기출이 아직 안 끝난 친구들은 자꾸 모의고사 뭐 하려고 하지마. 기출부터 풀어. 이해 돼? 해서 이제 이런 부류가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어. 공부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야. 공부 양이 적은 친구들. 자 이런 친구들은요. 우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쪼개서 모의고사 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친구들도 어쨌든 한 시간을 투자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거나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연계율이 뭐 큰 느낌이 없다. 그래도 풀어봐야 돼. 알겠지? 해서 봐. 이런 친구들은 아마 공부 습관이 잘 안 들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한 시간씩이라고 잡을 때 우선은 10일, 10일, 10일 이게 좀 타이트할 수가 있다. 해서 2주씩 잡으면 돼. 알겠지? 해서 이 친구들은 2주 동안 한 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첫 2주 동안 14일이잖아. 지금 여기 봐라. 10일씩 쪼갰지. 훨씬 널널한 거야. 파이널 시즌에 왔으면 이제 100일 정도 남았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돼? 해서 2주에 한 권인데 이때 기본 개념서 당연히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 친구들 이렇게 하고 우리 왜 이렇게 해요? 야 지금 출발선이 달라졌어. 지금 100일 앞둬놓고 그러니까 공부법도 달라야 되는 거야. 해서 이게 기본 개념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2주 때 또 뭐 해야 돼? EBS 해야지. EBS 수특하셔. 그 다음 개념 할 때 또다시 2주 됐을 때 EBS에 수환도 하셔. 그리고 이제 물론 쌤이 지금 내 퀘스트를 찍고 있으니까 내 강의를 들어라 해도 괜찮은데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거는 기본으로 해. 알겠지? 해서 이런 건 기본이야. 이렇게 기본이 됩니다. 이것도 기본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몇 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냐면 50일 정도가 소요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사설하기 늦었어. 모의고사 한번 보기 늦었으니까 기출 풀어. 기출. 기출이라고 하는 거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기출을 막 너무 이게 너무 쉬워.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기출 속에 있는 원리가 들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야. 됐지? 해서 아직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친구들은 이 기출 같은 경우는 해설 강의도 되게 잘 돼 있잖아. 선생님 것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 것도 있고 되게 많단 말이야. 몇 년 몇 월 다 있다고 그게. 그러면 이 기출 속에 있는 원리를 파악하기에 되게 좋은 강의도 있으니까 먼저 꼭 풀어보시고 최근 3개년은 기본이고요. 시간이 된다면 최근 5개년까지도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해서 이제 기출 풀어보시고 그 속의 원리를 정리해 두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50일, 50일 텀이 달라. 돼?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그 옆에 친구가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 그럼 여기에 휩쓸려 간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 친구들이 이 친구대로 공부하는 것이고 이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고. 됐어? 오케이. 해서 생명과학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싶다. 불만스럽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수준을 파악하셔서 접근하시면 되고 만족스럽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던 거 그대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큰 산을 만났어. 그 큰 산을 열심히 보내지 않든 열심히 보내든 결국은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거를 친하게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100일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못하는 영역을 자꾸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쫄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